실제로 아프다고 하면 뒤꿈치가 까지는건 어느정도 성형이 걸려요 그러니까 베타를 선택한거에 대한 벤타 선택에 따른 그거죠 왜냐하면 베타는 뒤쪽에 인조가죽 부분 코팅싱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단단하게 조여주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쪽 주변에 있는 캥거루 가두기 신으면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발에 전체적으로 신발에 안착시키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더 걷히고 예를 들어 3번 정도 신었는데 매번 다 까졌다 근데 그 3번이 완전히 아물고 다시 신고 완전히 아물고 다시 신은 것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신다 보니까 계속 까지는 건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정한 텀을 두고 길을 들인 상태에서 다시 신어도 계속 까진다 계속 까진다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죠 그게 아니라 서서히 까지는 정도의 규모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완전히 안치가 된 상태에서 신어서 똑같은 크기로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만 물집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고 부위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면 신발이 안착되는 과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집 6번 정도 할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안 맞는 신발이에요 그거는 잘 파셨어요 그런 판단이 중요해요 이 신발이 계속 신어서 내 발에 성형이 돼서 잘 신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weigo 이건